서세곤의 기갑중 군단과 서로를 돕는 마음 돌협! 이, 이 녀석들은 대체 뭐야? 손오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저 녀석들 만만하게 봐선 안 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얼른 해치우고 3장을 구해야 해. 차! 이 녀석들, 협공이 보통이 아닌데! 흐헤헤, 이 녀석이 손오공이구나. 나의 기갑중들의 맛살이 하다니, 연기는 칭찬해 지지. 그러나, 이 녀석들은 나의 기계 마법의 군신, 대강의 기갑중들이다. 오, 그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치! 3장을 납치한 게 네 녀석이지! 그래, 그렇다. 네 녀석이 스스로 창자패를 나한테 바치러 오게 하기엔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이 비겁한 녀석! 오, 노, 노!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머리를 쓴 거지. 너희가 내 작전에 걸려든 것 뿐이야. 하하하하! 이 생쥐 녀석! 나의 삼장은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오, 친구를 애타게 찾는 너희들의 마음 감동적이구나. 눈물이 다 날짱 너야. 하하하하! 하튼 소리 그만하고 3장을 풀어줘! 하하하하! 성격 참 급하구만. 하하하하! 삼장! 저, 저건 묵묵할 무게 한자 마법? 삼장에 입을 막아놨어! 삼장! 자, 자, 그럼 이건 어떠신가? 삼장! 하하하하! 열 레버만 당기면 쇠공이 삼장 위로 뚝 따라지게 되지. 그러면 삼장은... 어우,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구나. 하하하하! 사생활! 절대 용서 못해! 하하하하! 이런, 이런. 삼장이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날 놀래키지 말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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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쯤에서 싸움은 관두고 협상을 시작해 볼까? 자, 묵묵할 무게 마법을 풀어줄 테니 인사라도 나누라고. 하하하하! 이 얼마나 자상한 마음 쓰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풀려라! 풀! 해! 여긴 왜 온 거야? 다들 저 서생혼의 계략에 말려든 거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삼장! 조금만 참아!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그래! 삼장!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럴! 얘들아! 하하하하! 역시 눈물 겪구만! 삼장을 구하고 싶으면 천자패를 내놓거라 선하공! 역시!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 천자패를 노리고 있었어! 하하하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냉큼 내놓지 않으면 삼장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하하하! 오공! 안 돼! 우리한텐! 천자패보다 삼장이 더 중요해! 이 천자패는 삼장의 마기마 마법을 치료하기 위한 거야! 여기서 삼장이 살지 못하면 마기마 마법을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좋다! 네 목적이 이거라면 가져가! 가져가! 으악! 으악! 자! 드디어 천자패를 손에 넣었다! 이 천자패로 대마왕님이 부활하면 나 서생원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하하하! 천자패를 하나 더 만들라고요? 천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아니었어요? 그래, 진짜 천자패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가짜 천자패를 만들자는 이야기다! 왜요? 만들어 놓으면 쓸 일이 있을게야 분명 이번 상대는 치사 한 수를 쓸 테니까 말이다 헛! 번떠서 만들어라! 번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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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떨 안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녀석! 넌 이 녀석! 날 속였구나asser! 번떨! 번떨! 나를 속였구나! 번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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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패가... 저, 저, 전자패가... 이건 혹시... 산하강! 감히 날 속이다니! 노노! 나도 속이지 않았어! 네가 속은 거지! 헉! 제... 자! 이깟 논이 서생원님을 놀려! 전자탄이야! 더 강한 힘으로 충전해라! 잘 충! 전기, 전, 충, 자! 한층 더 강화된 비갑 충금단이야! 저 녀석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쳐라! 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 공격으로 끝장을 내주마! 굿어라! 둘! 호! 호! 나, 나의 초정생이... 나와라! 가까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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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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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녀석들이... 서생원! 손오공만 있는 게 아니라고! 끼려! 니 뜻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이 녀석들! 삼장을 구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삼장은... 이... 이... 저... 끼려! 아니, 저... 야! 야, 이리 안 내놔! 히히... 야! 으윽... 남이 나의 산장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이 내리빡 싸움에는 소질이 없지만! 갑자기 이 녀석만큼은 용서 못해!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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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히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히야아아아아아아악! 히야아아아아아아악! 히야아아아아아악! 히... 히... 어쩌지... 오공! 이제 마음 놓고 싸워도 돼! 뭐... 헤헤헤... 내가 서생원을 날려버렸거든! 삼장은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오공... 조심해... 삼장... 히... 좋았어... 이제 삼장을 구했으니... 요 벌레 녀석들만 해주면 되는 거군... 그렇다면... 갔다! 랜피! 언제든지 오케이! 히야아아아아아아악! 히야아악! 히야악! 히야악! 히앗! 으악! 히야악! 히야악! 한 녀석 처치했고... 다음은... 히앗! 히앗! 으아악! 으아악! 으어악! 위험한다 퀘레! 내가 혼낼 줬다 퀘러! 퀘이어우! 으이익! 퀘이얽! 퀘이어우! 퀘악! 퀘이라! 얄아! 오공 뒤를 조심해! ほ! 이리야 로공! 어허! 이제 내 볼만 하겠어! 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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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물이 되어버렸네! 으악! 대단해! 잡으라! 여긴가? 어.. 마지막 천재탄이 이곳 탑 안에 있는게 분명해! 이녀석들! 아주 기고만장했구나! 으악! 으악!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내가 이대로 물러날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지! 히! 니가 자랑하던 기갑충들도 이미 고철이 됐다! 그만 포기해! 어이쿠... 무서워라... 하하하하하... 자! 너희들이 찾는 게 이건가? 저, 천자탄! 그래! 이게 마지막 봉인의 천자탄이다! 지금까지 모은 4개의 천자탄도 이 천자탄이 없으면 무영지물! 자, 각오해라! 모든 기갑충이야! 붙어라! 하나가 되어라! 합팔, 빡, 봉, 칠, 합, 칠! 끝! 그... 아... 와디... 어악, 십진인가나? 이, 이거나, 어려워던 그 한차 마법? 아하하하! 아니, 이 땜에 앞이 아프요! 전 vertical 큰 나란 소리치 저! 저게 봐! 저건 할아버지께서 봉인하신 금속속성의 암흑의 기계수 서세원이 암흑의 기계수와 합해를 했어 그렇다 3천년간 잠들어 있던 금속성성 최강의 괴수! 나의 합체수! 천자탄을 이용해 이 괴수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아다지 그게 뭐 어째다는 거야? 이번엔 커다란 고철덩이 속에 숨은 거냐? 건방진 원숭이 녀석! 맛 좀 봐라! 모두 날려버리겠다! 사나의 폭! 바람! 폭! 폭! 어떠냐? 여 꼬맹이 녀석들! 놀아! 이 녀석이 지하 미궁 전설의 마수라군! 시끄럽다! 이 녀석! 합체수의 힘을 보여주마! 엉!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끼로로가 맞서고 있어! 끼로로! 파이팅! 엄청난 괴력이군! 그렇다면 천자탄의 힘으로 파워! 파워! 어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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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엉! 엉! 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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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바리고 말겠다 합체수 궁극의 에너지! 현대라 전기의 힘! 해방되라! 천자탄의 모든 마력이야! 뭐였죠? 이걸로 끝장이다! 가다라! 전기 전! 신! 격! 전! 격! 킬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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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킬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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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전설의 마수도! 나의 합체수 앞에서는 한낱 조물에게 불가하다! 족속 못해! 소 못해! 사생원!!! 싹! 킬로루! 크하하하! 정 괴물노봇 보통 생기 아니야! 킬로맞아 당했으니! 이이이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으악! 장면 속은 스타를 들이지 못하면 상장의 마귀마 마법을 고치지 못해! 소용 없다고 말했을 텐데! 여 꼬맹이 녀석! 감히 네 몸한테 손을 대려하다니! 맞 좀 봐라! 으악! 저 상태면 오공이 위험해! 어쩌면 좋지! 이랑! 상대가 서생원이라면 너무 위험하잖아! 네! 현재로선 손오공 1행의 승산이 없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니죠! 서생원은 금속속성 한자 마법의 고수니까 불속성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주님! 서생원은 상극 한자 마법에 대한 대비로 모든 불속성 마법의 결계를 쳐두었을 겁니다!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한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게 뭐야? 어... 상대의 힘을 역용하는 거죠! 오행에 각 한자 마법의 상극이 있다면 상생도 있는 법! 상생? 네! 금속속성의 상극은 쇠를 녹이는 불속성! 허나 금속은 흙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흙은 금속에게 더 큰 힘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야! 갑자기 왜 그래 샤오? 서생원과 저 괴물 로봇을 쓰러뜨릴 묘수가 생각났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천자패를 내놔라! 웃기지마!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나 법은 그래? 계속 발버둥 쳐봐라! 지퍼로 만들어버릴 테니! 더욱 강한 힘으로 쳐여라! 질! 아! 킹! 야! 아! 야! 서생원!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니! 이건 또 뭐야? 너희들도 이 녀석처럼 되고 싶은 거냐?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옥 동작! 3장! 준비됐지? 응! 네! 난 다 ! 흙의 힘이여! 솟아라! 궁지에 몰리니 머리가 어떻게 된거지? 흑석성의 마법은 금석석성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상승의 관계 나의 힘을 더 강하게 해주려는 거냐? 바로 그거다, 서생완 더욱더 강하게 해주지 이 힘! 강력한 흙의 힘! 꼬조리 빨아들여지지! 아니, 왜 이런거지? 서생완!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 너는 천자탄이 힘을 무리하게 뽑아서 합체수를 움직이고 있어! 즉, 천자탄의 과도한 에너지와 금석석성의 힘을 더하는 흙속성의 마법까지 더한다면 이 자랑하는 합체수도 그 에너지를 버티지 못할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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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어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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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고공! 지금이 기회야! 이 팀에 합체수를 공격해! 하... 알겠어, 여기서부터는 나한테 맡기라고! 준비됐지, 2PL? 좋았어! 가자구! 으아악! 가위래자! 셰이! 한! 퇴! 셰이! 한! 셰이! 으으아악!!! 으아악!!!!! 아 아 안돼!!! 없어졌다! 합체수가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어! 물리친 거라고! 그런데 선오공? 선오공은? 설마 오공도 폭발해 말려둔 건 아니겠지? 선오공!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선오공! 봐! 저기 봐! 무거워! 선오공! 모두들 수고했어! 멋진 작전이었다고! 뭐라! 저, 어, 조건! 뭐? 저, 저 한자는! 마지막 봉인된 한자! 도울협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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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수의 파편에서 천자탄이 떠오르고 있어! 드디어 공인된 다섯번째 천자탄을 얻었어! 드디어 천자탄을 모두 모았어! 이제 산장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구! 천자패어! 당겨져라! 끌어당길! 끌어당길! 으아악! 흠흠! 흠흠! 너, 너는! 하하하! 하하! 흰흠! 흰흠! 흰흰! 수고했다! 천자패는 내가 가져간다! 서생완의 기갑충 군단과 합체수를 물리치고 힘겹게 얻은 마지막 천자탄 그러나 갑자기 등장한 혼세마왕이 천자패를 가르치는데 선호공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법천자문 제25화를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